흉부외과, 바이탈학과, 필수의료과 이름들 가장 대표적인 분야 가운데 납니다. 매년 20명 정도의 전공이들 이름들 활동합니다. 그 78명이 다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1차, 2차, 3차, 3차 연수가 낮은 한 20여 명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전국에 100명, 100명 가운데 78명이 떠난 겁니다. 상위 연자들이. 그게 수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니까 어제 저 말씀의 요지는 그냥 조기홍 씨 문책해서 내보내라. 그리고 박민수 차관도 내보내고 책임지고 그렇다고 대통령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 문제 수습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흉부외과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심장질환, 혈강질환, 폐질환, 식도질환 전부 여러분들 대표적인 암수수는 다 흉부외과 의사분들이 다 담당하는 겁니다. 몇 시간씩 여러분들 수술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 숫자가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2022년도 한 번 보시죠. 이게 지금 간탕간탕합니다. 1990년부터 여러분들 꺾이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 해에 전공의 숫자가 흉부외과는 20명, 19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19명, 21명, 32명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흉부외과 여러분들 관계하시는 의사분들의 추계치는 더 줄어들 거다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은퇴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외과 수술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가장 왕성하게 여러분들 수술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체력적으로 워낙 여러분들 강도가 높기 때문에 60대 중만반 늘어가더라도 이 수술을 그 장시간 수술을 집중력을 유지해서 수행하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급속하게 뭐죠? 2025년부터 흉부외과를 떠나는 겁니다.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가장 베테랑 흉부외과 의사분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어려운 분야인 겁니다. 이 분야에 윤 대통령께서 완전히 망치를 가지고 깨버린 겁니다. 전체를 다 판 자체를. 이게 안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못하는 겁니다. 수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제가 딱 한 것은 이게 2022년 6월 17일.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10년 내 흉부외과 전문의 1천 명 미만 특별법과 대체법을 마련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전공의 전문의 고괄 의료 공백 한계에 닿은 흉부외과 의사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총리 복지부 대책위에 구성을 하나. 깊이 필수 의료과를 알리는 흉부외과는 생명과 직결되는 폐심장 대동맥 혈관질환 수술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 역량은 폐이식 심장이식 인공심장 등 특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저수가 정책과 의료진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관 곳곳이 의료 공백에 심각한 상황이다. 수술을 못 받는 겁니다. 즉시에. 2024년부터 이렇게 베이비 부모 셰야 될 겁니다. 저 세대 중심으로 이제 은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2024년부터 배출 전문의와 은퇴자가 역전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활동 전문의 1161명 가운데서 436명 30.5%가 은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릴 것이다. 전공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1년차에 4년차 전공계가 모두 존재하는 전통적 수료 시스템이 작동하는 병원은 5곳.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뭐죠 띄엄띄엄 있는 겁니다. 도제식이니까 1년차가 있어야 되고 2년차가 있어야 되고 3년차가 있어야 되고 4천자가 있으면서 그 여러분들 기술들이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외과 수술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물려지겠죠.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걸 다 단칼에 끊어버린 겁니다. 진로인력과 수요공고의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진들이 번아웃 너무 힘들어 떠나는 겁니다. 흉부외과 전문의는 주말 제외 평균 63시간 50분 1평균 12시간 70분을 근무하고 월평균 당직인 수는 5.11. 병원의 대기근무는 월 10.8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여러분 상황이 이번 사태로 완전히 파구에 이른 겁니다. 보시면은 이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퍼붓는 겁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마움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흉부외과 진로수과를 합리하고 전공의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두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법적인 보호망을 확충해서 사법 리스크를 좀 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흉부외과 문제뿐만 아니고 대부분 필수 의료과가 비슷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게 2022년 6월달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2018년 4월 이야기입니다. 4년 뒤에 국내 흉부외과 전문의 400명이 부족하다 이야기죠. 400명이 흉부외과는 외과계에서도 전문의가 연간 20명 정도 배출되는 대표적인 기피 분야다.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78명이. 1차년 2차년 3차년. 1990년대 이후 매년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자연히 배출되는 전문의 수가 줄어들었고 전공의가 부족이며 근무 환경이 악화되고 현재 활동적인 전문의의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닥쳐오고 있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흉부외과 전문의 275명이 무더기로 정년을 말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60대가 접어들게 되면 눈도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시력을 보강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밀수술 요즘은 로봇 같은 걸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서 손재주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고위험군 고난도 수술 등 높은 사망률이 이상한 상황에서 의로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예외조항을 적용한 덕 의료진을 보호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증질환의 경우 자동으로 의로분쟁조정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경외과의 경우 대부분 중증질환에 해당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날 아산병원의 아주 유능한 흉부외과 부교수께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흉부외과의 미래가 없습니다. 3월 19일 이야기입니다. 사표낸 겁니다. 올해 최세훈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부교수님 말씀입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후에 한 달 이내 수술한 비율을 따졌는데 지금 폐암 환자들은 기약 없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 차이가 너무 커서 정신을 온전하게 가다듬을 수 없습니다.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흉부외과의 경우 정부에 고작 100명의 전공에 있고 매년 20명 남짓 나오는 경우 한 점의 전문이니까 한 사람이 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여전히 위협과 명령으로만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한자 수천 수만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아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의협 제가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해 제 삶의 목적을 포기합니다. 이 최세원 서울하산병원 흉부외과가 떠나면서 남긴 걸인 겁니다. 의사분들은 이런 외과의사들은 아마 한 달 안에 폐질환을 진단받고 수술해서 완치시키는 그 자체가 그냥 삶의 목표였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박살 내버린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통계로 안 잡히는 겁니다. 너무나 애통해하는 겁니다. 한 달 안에 진료를 해서 폐질환이 발견이 되게 되면 한 달 내일은 바로 수술이 들어가서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이 양반들이 그냥 살아가는 목표였던 겁니다. 그게 전부가 다 박살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3월달 이야기입니다. 4, 5, 6월 얼마나 이런 많은 환자들이 지금 그냥 죽음 상태로 내몰리겠습니까 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분들을 매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라는 부분을 한 번도 생각하고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모르냐 감사한 마음을 모르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전공의 한 사람이 만명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 이야기가 전공의 한 사람이 만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 국민의 만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처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